반갑습니다. 최고의 물리만점 전략가 백이범입니다. 자, 오늘은 백이범 모의고사 시즌 1. 이미 이제 봄에 한 5월경에 프리 시즌으로 여러분들을 한번 찾아뵀었는데요. 이제 본격적인 본 시즌이 시작되는 여름 시기입니다. 6평도 끝났고 여러분들이 아마 대부분 평균적으로는 기출까지는 마무리했을 학생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본격적인 실전문제 프리의 시즌이 돌아온 거죠. 실전문제 프리 하면은 보통 두 갈래로 나뉘죠. 단원별 실전문제 프리가 있고요. 지금 제가 진행하고 있는 일당백 같은 강좌가 단원별 실전문제 제가 상반기에도 기본비급을 통해서 킬러 위주의 실전문제 프리 단원별 실전문제 프리를 진행을 했습니다만 전범위 실전문제 프리로는 지금 일당백이 진행되고 있거든요. 이런 강좌들을 우리가 이런 학습 단계를 단원별 실전문제 프리라고 한다면 그거가 별개로 좀 더 실전성을 높이고 회독수를 늘리는 우리가 모의고사를 본다라는 것의 또 기초적인 의미는 회독수를 아주 쉽게 높일 수 있죠. 한 해분만 딱 풀어도 한 바퀴를 돌린 셈이 되는 것이고 또 한 바퀴를 짧은 시간에 돌리고 바로 진단해 볼 수 있다라는 장점 회독수를 높일 수 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의 어떤 여러 가지 학습 현 상황을 아주 객관적으로 점수화해서 진단할 수 있다. 약점을 진단할 수 있다. 그리고 보완할 수 있는 계기를 찾을 수 있다. 그 다음에 그 자체로서 실전성 있는 문제 프리 학습이다라는 거 아무래도 여기는 뭐 아무것도 없죠. 기출도 없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뭐 말도 안 되는 문제는 없어요. 그냥 진짜 출제가 될 법한 문제들 예상되는 문항들 이런 것들로만 구성이 돼 있기 때문에 실전적인 학습이 가능하다라는 장점들이 있습니다. 너무 성급하게 모의고사 위주의 학습을 꾸려나가는 것도 좀 문제는 있습니다만 계속해서 모의고사 한 회 보고 모의고사만 계속 누적해서 푸는 것은 그런 학생들 많거든요. 이번에는 뭐 그냥 본인이 들떠 있어요. 이번에는 뭐 시중에 모의고사 100회분 가까이 깔린다더라. 누구 강사 누구 강사 누구 강사 무슨 학원 어디 거 해가지고 100회분 깔린다더라. 풍년이다. 그래서 뭐 100회분을 다 구해가지고 그것만 풀 것처럼. 근데 그것만 푸는 것이 의미가 없다고 볼 수는 없겠지만 많이 푸는 게 나쁘다고 볼 수는 없겠지만 거기에만 또 매몰되다 보면 아무래도 이제 많은 시간을 모의고사를 풀고 채점하고 해설지 읽어보는 또는 그 해당 강의를 수강하는 그런 시간에 또 매몰시켜버리면 조금 이제 유형별로 또는 여러분들이 소홀했던 어떤 특정 주제나 단원 이런 것들을 좀 아주 깊게 조망하면서 심도 있게 아주 섬세하게 학습해가는 그런 어떤 학습의 밀도는 떨어질 수 있단 말이에요. 그 균형의 추를 좀 잘 맞췄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보통 밸런스는 저는 이렇게 추천을 해요. 단원별 실전문풀 또는 단원별 학습을 한 6 거기에 실무를 한 4 그죠? 이게 평균 정도 되는 학생들은 이제 그렇게 하라는 거고 조금 이제 내가 문제풀이에 많이 익숙해지고 예를 들면 제 커리큘럼 같으면 뭐 봄학기에 기본 비급 굉장히 열심히 따라왔고 3번 반복했고 3순환도 3번 다 풀었고 1당 100도 이미 지금 뭐 한 진도 올라온 데까지 막 잘 따라오고 있다 이러면 이제 실무에 조금 더 비중을 높일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표준적으로는 6대 4 아니면은 이제 조금 더 유형학습이 더 필요한 학생들의 7대 3 정도의 비중을 가지고 공부를 하는 것이 아직은 바람직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아직 뭐 특히 이제 현역들이 이런 미숙함들을 많이 보이는데 아무래도 올해 이제 처음이다 보니까 9월 모평 끝나고 나면 사실 이제 저 같은 경우는 9월 모평이 끝나도 디데이 파이널 스테이지라는 또 단원별 실전문풀이 한 권 더 있습니다. 저는 이제 단원별 실전문풀만 3권을 운영하는데요. 봄, 여름, 가을 새 시즌에 걸쳐서 운영을 하는데 얇게 한 100제 정도 딱 압축해서 보는 단원별 문표를 하긴 합니다만 그래도 대부분 이제 그때 가면은 비중이 좀 실모 쪽으로 많이 기울어요. 이제는 뭐 본인이 단원별로 정리하면서 약점 체크하면서 뭐 프리법 정리하는 뭐 그런 이제 학습의 비중이 한 2, 30% 정도 된다라고 하면 한 7, 80%는 실모에 의존을 하게 되죠. 어쨌든 간에 그런 기회, 9월 지나고서 실모 풀 기회는 아직 충분히 많이 남아있으니까 뭐 지금 뭐 제가 실모 OT에서 오히려 실모를 많이 하지 말라 지금 이런 얘기로 끌고 나가는 것 같아서 좀 이상하긴 한데 어쨌든 너무 또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실모에만 올인하지 말라 모의고사 학습에만 너무 올인하지 말라 균형을 좀 맞춰서 공부를 하는 게 좋다 뭐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아까도 현황을 설명드렸지만 5월에 이제 프리시즌 모의고사 3회분을 완강을 했고요. 이번에 7월에 진행될 시즌1 모의고사는 6회분으로 구성돼 있다. 총 6회분. 그리고 이제 8월에 또 숨가쁘게 시즌2가 6회분이 또 추가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9월 모평에 총 뭐 프리시즌까지 포함하면 15회분의 실모를 가지고 연습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여기에 제가 어... 이전에 수특변형 모의고사. 수특변형 모의고사도 상반기 때 이미 3회를 진행했잖아요. 지금 1당 100에서는 수한 변형 모의고사도 9월 모평 전에 3회를 또 추가해서 진행을 할 생각이니까 뭐 이것까지 이제 3순환, 3순환이나 또는 뭐 1당 100, 1당 100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뭐 이런 것까지 이수를 했다라고 하면 굉장히 많은 벌써 모의고사들을 경험했을 가능성이 높죠. 그러니까 너무 뭐 섣불리 양을 많이 늘릴 필요는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이렇게 6회분 진행될 예정이고요. 뭐 이건 여러분들의 뭐 저희 프리시즌 모의고사와 관련된 여러 수강평이었습니다. 이래서 이 맛에 또 강의하는 것도 있는데 굉장히 좋은 평가들을 많이 올려주셨어요. 그래서 뭐 문항 구성이 너무 좋았다. 킬러나 비킬러 문항의 밸런스도 너무 잘 맞았고 뭐 자기들이 봤을 때 굉장히 평가원적인 깔끔한 그리고 평가 요소들이 잘 살아있는 그런 문항들이었다라는 이제 후기들을 많이 올려주셨고 뭐 이런 것들에 발맞춰서 저희는 또 이번에 시즌1에서도 시즌1에서도 6회분의 모의고사를 최대한 이제 여러분들이 평가원 시험 대비 뭐 이제 남은 시험은 이제 구평하고 수능일 텐데 최종 목표는 이제 수능입니다만 이제 당장 눈앞에 있는 구평이나 올해 수능의 뭐 예고편이겠죠. 구평은 또는 이제 수능 출제가 충분히 예상되는 그런 문항들로 구성했습니다. 심지어 디자인적인 요소면에서도 이런 것도 이제 신경쓰는 학생들이 많더라고. 폰트 하나도 그죠? 자간이나 뭐 띄어쓰기 뭐 이런 거 여러가지 이제 그 양식도 맞춰달라 해서 평가원과 동일한 양식을 도입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정답 및 해설 집어넣어놨고 물론 이제 해설강의 듣겠습니다만 그 다음에 이제 OMR카드도 최신 최근에 어떤 이제 평가원에서 사용하는 OMR카드 양식을 도입해서 여러분들이 좀 시험을 보는 환경 그리고 시험을 보는 그 과정 자체도 조금 시뮬레이션의 의미를 좀 갖도록 그렇게 이제 구성을 했습니다. 6회분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난이도 이제 궁금하신 분들이 있을 텐데 6평보다는 프리시즌의 평균모의고사 평균 난이도가 조금 높았습니다. 회차별로 약간 차이는 있습니다만 6평보다는 조금 높았는데 평균조로 시즌1도 살짝 더 높였어요. 아무래도 그죠? 프리시즌은 5월에 진행됐던 강좌고 또 그 중간에 뭐 6평 거치고 한 두어 달 시간이 흘렀으니 여러분들도 좀 더 성장했겠죠.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이 6평을 통해서 올해 좀 느낌이 있을 거 아니에요. 아 작년보다는 좀 어려울 것 같다. 그죠? 평가원이 조금 작년에 사고가 터졌으니까 올해는 조금 더 어렵게 출제를 하고 싶은 그런 의지가 느껴진다라는 것들은 여러분들도 공감대가 형성이 돼 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약간의 모래주머니 효과 그러니까 실모 같은 경우는 저도 가급적이면 모래주머니 효과를 너무 심하게 넣으려고 하진 않아요. 너무 막 여러분들 하드 트레이닝 시킨답시고 현실성이 떨어지는 문항들 이런 것들로 구성하려고 하진 않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적당히 훈련이 좀 돼야 되기 때문에 의미 있는 훈련으로서의 의미는 가져야 되니까 프리시즌보다는 프리시즌보다는 조금 더 약간 소폭 난이도를 좀 증가시켰다라는 거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고 어쨌든 뭐 이거 뭐 제가 이제 이번 여름 광고 하면서 데이터 봤더니 이렇게 이제 많은 학생들이 제 강의를 듣고 있다라는 걸 들었고요. 좀 더 이제 큰 책임감으로 여름 강의 그리고 이후에 이어질 파이널 강의들을 이제 이어나갈 것이라는 거 좀 말씀드리면서 날씨가 무척 더워요. 코로나도 너무 기승을 떨치고 있고 기승을 부리고 있고 4단계라서 여러분들 굉장히 답답한 가운데 날씨까지 더워서 굉장히 여러 가지 이중고 삼중고인 상태에서 고군분투하고 계실 거라고 믿습니다. 어쨌든 날씨보다도 더 뜨거운 어떤 학습에 대한 열이 그리고 그런 어떤 마음가짐들을 가지고 이 여름 시기를 좀 활활 태워버리겠다라는 마음가짐을 가지고 제가 준비한 여름 실전문풀 시리즈들을 강의실에서 좀 더 활기차고 건강한 모습으로 1강 때 뵙도록 하겠습니다. 당연히 뭐 이제 이건 뭐 강의가 어떻게 구성돼 있고 맨 심플하잖아요. 모의고사 풀고 해설강의 듣고 복습하고 요겁니다. 그래서 뭐 그런 구성에 대한 진행사항에 대한 얘기는 안 드렸고요. 당연히 1강 보기 전에 당연히 그래야겠지만 1회 모의고사 시간 맞춰서 푸시고요. 아 여기서 이제 시간 맞출 때는 자신 있다 하면 30분 맞춰놓고 푸시면 되고요. 아직 시기가 시기이니 만큼 30분 맞춰놓고 풀어서 예를 들면 난 18, 19, 20번을 못 푼다. 그러면 약간 기미 세잖아. 그러니까 나는 이제 해봤더니 예전에 프리시즌 할 때도 시간이 좀 많이 모자랐다라고 하는 학생들은 그냥 한 10분씩 더 써도 돼요. 지금은 그래도 어느 정도 본인이 좀 손을 댄 상태에서 너무 시뮬레이션으로서의 의미에 또 그 너무 많은 의미를 부여해가지고 너무 강박을 갖는 거지 30분 안에 딱 풀고서 채점해야지. 근데 그랬는데 30분 안에 다 풀었으면 괜찮은데 한 서너 개 못 풀어버리면 그리고 대부분 이제 포인트 있는 문제들이 난이도 있는 문제들이 뒷부분에 배치가 돼 있는데 그거 못 풀고서 해설 강의 듣거나 해설지를 보기에는 뭔가 좀 아쉬움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뭐 어느 정도 시뮬레이션 실전 연습의 의미는 같지만 지금은 그래도 이것조차도 문제풀이의 일환이니까 여러분들이 그래도 한번 손을 대보고 강의를 듣는 게 좋거든요. 두 가지 방법이 있겠죠. 시간이 너무 빠듯하다 싶으면 한 40분 정도 써서 풀고서 보거나 아니면 그래도 이제 시험이니까 30분 맞춰서 보고 못 푼 건 별도 여분의 시간을 더 투자해서 그렇게 더 좋을 수도 있어요. 내 실력이 시간 안에 어느 정도까지 푸는지를 확인해 본다는 차원에서 30분 맞춰서 풀고 못 푼 거 있으면 강의 듣기 전에 해설지 보기 전에 조금 더 풀고 여분의 시간을 가지고 좀 더 풀고 그 시간도 한번 재보는 거죠. 다 풀려면 몇 분이 더 투자가 되는지 그것도 한번 재보는 것도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회차별로. 나는 30분 풀었는데 아 30분 맞춰서 끊었더니 17번까지 풀었고 18, 19, 20번 여분의 시간을 더 얼마나 쓰는지 봤더니 다 푸는데 45분 들어가더라 40분 들어가더라 체크하시고 염두에 두고 염두에 두고 그것도 약점의 하나로서 간직해 두고 그리고 이제 채점하고 해설지 보고 해설 강의 듣고 제가 강조했던 문항 여러분들이 틀렸던 문항들 다시 한번 모담 노트 작성하면서 정리하는 그런 이제 어떤 플로우로 강의를 들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첫 강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올티 듣느라 굉장히 고생 많았어요. 감사합니다.